반개콩입니다 35번 들어가겠습니다 in negotiation 협상에서 there 거기에는 종종 bd, joddy, irup 상관없이 open 위치주의하세요 여기에는 will be 있을 것이야 이슈들 문제들이 있을 것인데 이슈들은 너가 아마도 do not care 신경 안쓰는 I don't care that you do not care the other side cares 까지 나오죠 care about very much 까지 나오네요 a가 있으면 b도 있단 뜻이요 다른 상대방이 care 신경쓰는데 매우 많이 신경쓰는 것이 있어 각각의 입장은 틀려 it 가주어 이것은 중요한데 to 뭐하는게 identify 구분하는게 중요해 이러한 이슈들을 다음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now 너는 지금 입장에 있는데 the give 줄 무언가를 그녀에게 그녀 나온거 없죠 날릴게요 자 유사하게도 너가 집을 구매할 때 지금 집을 구매할때랑 유사한 상황이 앞에 나온게 없어요 날릴게요 자 아까 의견을 줬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게 좀 자연스럽겠죠 예를 들어서 너는 아마도 not care 신경쓰지 않는다 동사원형 about whether a or b 너가 시작할지 너의 직업을 6월에 시작할지 혹은 7월에 시작할지 신경 안써 자 그러나 만약에 너의 잠재적이 있는 미래야겠죠 잠재적이란게 미래의 보스가 강하게 부사 프리플스 보스 단수 3인칭 단수 프리플스 S 선호한다면은 자 선호하는데 너가 시작하는 것을 ASAP죠 가능하나 빨리 자 death 자 death는 뭐에요? 이렇게 빨리 시작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사실은 팩트로 잡아서 전체 단수로 잡아요 is에요 기중한 piece of information이야 정보의 조각이야 자 그 다음 아까 hull 나왔던게 여기 있었죠 여기서 a로 들어가면 돼요 자 지금 너는 in a position 위치에 있는데 어떤 위치? to give her 형용사법이죠 자 그 보스에게 무언가를 주는 입체에 있어 자 이 something은 that이에요 자 그냥 보스가 values 가치를 여기는데 자 그리고 add no cost to you 너에게 돈은 들지 않는 너에게 대가가 없는 돈이 들 것이 없는 자 그리고 get something 얻게 되는데 of value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3리턴 보답으로 자 예를 들어서 빨리 일 시작해 줬으니까 너는 아마도 my동사원형 시작하게 되니까 한 달 일찍 자 그리고 my동사원형의 입은 아마도 받게 되어지는데 더 큰 보너스를 for doings 그렇게 하다고 해석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달 일찍 시작함으로써 자 그 다음 한 달 빨리 시작해서 꽁돈 버는 것처럼 유사하게 들어가죠 지금 순서문제는 포이그제플도 아까 나왔고 뒤에 지금 접속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접속사 문제 항상 주의하시고 자 when purchasing 자 아니면 주어동사 생각했죠 저 comma 뒤에 i 나오네요 when i discovered 과거니까 was purchasing 혹은 i purchased the가 되겠죠 내가 집을 구매할 때 나는 발견했는데 that 접속사 자 판매자들은 매우 흥미가 있어지는데 어디에? in closing 닿는데 거래를 끝내 닿듯이요 자 asap 또 나왔어요 가능하나 빨리 빨리 팔고 튀어야 되죠 맞죠 자 so 그래서 나는 동의했어 to close 끝내는 것을 one month earlier 더 일찍 한 달 자 then originally 원래 offered ppa 여기 주의하시오 제공 되어졌던 것보다 자 그리고 판매자는 동의했는데 to lower 낮추는 것을 목적어 가격을 한 달 빨리 계약해 줬으니까 가격을 한 달 빼준 거죠 그래서 글의 주제는 협상에 있어서 이견 차이를 빨리 발견한 후에 상호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된다 이게 주제가 되겠습니다